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바그너 사태 이후 루카센코 벨라루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폴란드에 대해 벨라루시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지 이틀 만입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쌍뜨페체르부르크로 날아갔습니다. 예프게니 뿌리고지 쿠데타쇼를 벌이자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를 중지하는 연기를 벌인 바였습니다. 이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를 벨라루시로 순간이동을 시키기 위해 다 짜고 친 것입니다. 바그너는 벨라루시의 새 둥지를 틀고 끼에프는 물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무슨 바그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소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폴란드는 바그너의 존재에 겁을 집어먹고 벨라루시 국경에 병력과 장비를 증강 배치했습니다. 벨라루시도 폴란드 국경에 5천 병력을 배치하고 바그너 그룹과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시 제엘의 막사를 차리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수는 아주 절묘합니다. 분쟁의 상황 전개를 미리 내다보고 교명하게 쿠데타를 연출해 바그너를 나아토의 동쪽 플랭크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끼에프에 대한 에이텍게임스 제공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준됐다가 만됐다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펜타고는 미국도 재고가 없어 줄만한 형편이 안된다면서 아직까지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에이텍게임스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우크라나가 공언했던 반격이 별 성과가 없자 바이든 행정부가 실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5월부터 에이텍게임스 지원을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나아토 정상회담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잡포로조에서 촬영된 미제 브래들리 보병 전투체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촬영 일시는 알 수 없지만 기존 영상과는 다른 화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대의 브래들리가 부서지거나 버려진 채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에 200대가량의 브래들리를 공유했는데 지금까지 많게 하는 30%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나 전장에서 서구의 기갑 장비들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어떤 전차나 보병 전투차를 투입해도 근접 항공지원이 없으면 괴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7월 6일 르보프에 있는 우크라나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정밀타격해 수많은 독일과 폴란드 용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사한 외국 용병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전의 전과를 지금 발표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용병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나 군은 사실상 괴멸되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나토 용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은 지금까지 4,990명의 외국 용병을 사살했으며 같은 수가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